충남 금산군에서 확진자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13일 오후 4시 기준 6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는데요. 이에 금산군은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 시행 연장 등 확산 방지에 나섰습니다. 김종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충남의 코로나19 청정지역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13일 기준 충남 금산의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총 6명. 13일 확진 판정을 받은 6번 확진자는 지난달 29일 카자흐스탄에서 입국한 40대 여성입니다. 입국 당시는 음성이었으나 금산 도착 후 자가격리 해제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청정지역으로 꼽히던 금산에서 7월에만 5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따라 금산군이 강도 높은 대응 계획을 추진합니다. 특히 오는 14일까지 시행하기로 한 준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를 7월 31일까지로 연장합니다. 또한 지역 행사와 공공시설 운영, 각종 프로그램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입원 확진자가 가족들과도 따로 지내야 한다는 자가격리 수칙을 어기고 일상생활을 계속해 2명의 확진자가 추가로 발생하는 등 총 3번의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군은 자가격리 모니터링 담당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전체 교육도 추진합니다. 이와 관련 금산군은 사회적 거리 두기를 고강도에 준해 실시하는 등 모든 행정력을 코로나19 대응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본청 및 소속기관 행사, 공공시설 운영, 각종 프로그램을 중단했으며 자가격리자에 대한 모니터링을 더 한층 강화했습니다. 또한 금산경찰서와 합동으로 불시점검 및 일제점검을 통해 자가격리자 이탈 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5번, 6번 확진자의 경우 해외에서 입국자들로 확산 방지를 위해 해외입국자 완전격리도 진행합니다. 또한 해외입국자가 확진다는 사례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장기 체류자 외국인들이 입국해 14일간 자가격리 중 3일 이내 검사를 시행한 뒤 격리 13일째 한 번 더 검사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문정우 군수는 군민들에게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 두기, 생활방역 준수 등 동참을 요청했습니다. 군민 여러분들께서도 마스크 착용 생활화는 물론 사회적 거리 두기, 생활방역 준수에 함께 해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모두의 역량을 모아 이번 위기를 함께 이겨내야겠습니다. 군민 여러분 힘내시기 바랍니다. 한때 코로나19 무풍지대로 불리던 금산. 금산군은 고강도 대응으로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막겠다는 방침입니다. CNB 뉴스 김조혁입니다.